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이스타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이지요 그 세 분하고 라포 쌓기도 바빠가지고 권조의 턴은 못 들어왔었고요 네 명이 앉기는 좁은 자리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사실 아예 모르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서 그렇지 게스트가 그냥 묻는다고 들어오죠 그럼 그때 오늘 방송 재밌겠구나 압니다 직감 카라 지회의 활동가들을 그냥 만나는 순간 아 조금만 긁으면 밤새 노래를 부르실 분들이다 저도 사실 노우진이 밖에 잠깐 앉아있었잖아요 느껴졌어요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네 저의 도움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점심 커피타임처럼 얘기하시면 된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었네요 그랬더니 녹음이 시작이 안 됐는데 그러고 계시네요 이미 커피타임이 들어오시자마자 시작됐어요 와 이런 충실한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오늘이 더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못 들었던 얘기 하나 불안한 마음에 한 가지만 더 네 원래 업체가 이런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 노조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그 사실은 허구한 날 시간나면 합니다 그때마다 불매 요즘 만지작거리는 분들 계세요 아 그쵸 그쵸 저는 웬만한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세요 더 카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후원해 주세요 카라는 정말 그런 케이스죠 그래야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가장 유능한 단체고 가장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냈고 가장 많은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망했으면 좋겠어서 카라노조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네 노조가 생겼으면 회사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경제지나 보수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놓은 이상한 조건반사입니다 잊어버리시고 노조가 있는 회사부터 먼저 구매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뚜레주루와 빠바 중에 고르라고 하면 빠바 사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론도 있다는 얘기 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할 겁니다 노조분들과 카라의 지갑 여세요 라는 얘기부터 카라 운영진 대신 카라노조 운영진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민주노총 일반 노조 카라 지회의의 세 분 고현선, 최민경, 김계옥 세 분과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옥 부장님 아까 저 못 읽어서 아깝다고 한 임순예 감독의 소셜 글을 하나 더 읽어주세요 아깝다고 하면 또 저 되바라진 것이 그렇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더 읽어보려고요 일단은 감독님이 개인 SNS에 쓰셨는데 어쨌든 요즘 세대들이 단순히 임금 문제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아서 직장 내에서 권리 확장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설명을 들어서 노조 결성에 대한 수긍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투쟁 방식이다 지금같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폭력 행사 하셨어요? 무분별하세요? 그들의 노조 단체 이름에 상응하는 민주적 행태도 아니다 와 경제지가 하는 못된 말은 다 하고 계세요 시민 단체 내에 노조가 있는 곳이 카라만이 아니다 내가 알기로만 해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원년, 경신년 등의 사내 노조가 있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노조 활동을 하는 곳은 없다 그 노조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다 아는데 아주 시끄러운 분들인데 맞아요 아주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고 폭력적이세요 저희가 다 만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댓글을 달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카라가 문제가 특별히 더 많은 곳이어서가 아니냐고 노! 노! 라고 그렇게 쓰셨어요? 네 영문으로 쓰셨어요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고 더 있나요? 아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좀 해명이 있어요 폭력 관련된 부분이랑 이제 그 횡령의욕 그 국장의 폭력과 골드바나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라 그 국장이 다소 강압적인 언사나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있을지언정 개체의 심각한 부상이나 트라우마로 이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가 좀 다르시군요 강한 물리적 제압 행동을 결코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안에 대해 큰 징계를 준 적도 있고 활동가의 훈련 지원 확대 등 단체가 그 부분을 소홀히 대응한 것이 아니다 20년간 헌신해온 동료 활동가의 특정 순간을 녹취해 동물 상습 폭행범으로만 이름 지워주는 것에 대한 폭력성이 무서울 뿐이다 그럼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일할 활동가들을 그분이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에 대한 답은 들어있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횡령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횡령을 착복했다는 의미가 아닌데 계속 이제 의미를 많이 호도하시는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라지회가 전진영 대표와 카라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대단체 KK9에 대해 마치 사적으로 돈을 보낸 것처럼 호도했는데 이는 이제 뭐 사회훈련을 받는 비용이고 그 당시에 법인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라 이미 단체였기 때문에 카라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세무사의 조언하에 직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다 네 그리고 탈세를 도왔다는 거를 자백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골드바 얘기도 있어요 골드바 얘기는 이렇다 조직에서 너무 오래 일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거나 아쉬운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에게 2, 3개월치의 월급을 보존해 주거나 금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골드바는 두 개인데 한 개는 이제 10년간 카라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평균 월급에 훨씬 못 미치는 대우로 봉사하다 퇴직하는 병원 원장님께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를 이제 노조가 제기하고 난 다음에 사측 지금은 사측이 아니십니다만 아무튼 예전에 사측에 계셨던 말을 오랫동안 카라의 대표를 하셨던 임순예 감독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좀 읽어주셨는데 골드바 얘기든 뭐든가 그랬으면 저런 돈 걸린 문제들은 이사회에 보고됐어야 되고 이사들도 다 이미 알고 있고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나중에 해명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불리하시긴 해요 저는 이런 인생의 역설을 아주 좋아하죠 영화를 오랫동안 많이 봐오신 50, 60대 청취자 여러분 90년대 후반에 감독 임순예는 덕들은 홍상수 김기덕보다 더 높이 치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존경받는 분입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MBC에서 드라마를 런칭하시고 첫 번째로 드라마 감독이 되시는데 내용이 노무사 얘기래요 기대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혹시 그 드라마의 뭔가 자료조사를 위해서 우리를 최대한으로 핍박을 해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실험농 농담을 할 점입니다 원래 요즘 멋진 작품은 주인공이 빌런이죠 투쟁 방식이 문제다 무분별 일방적 폭력적인 이름은 민주노총 산하라는 단체 이름에 상응하지도 않는다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가 조직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내년에는 농사 관련된 드라마를 만드시고요 광고 듣고 얘기를 나눠보지하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마카롱 당 떨어진다는 소리를 달고 사시는 당신 당을 채워봅시다 아우 당이 많네요 미국인들도 좋아하는 나소스윗 이왕이면 첨가물을 넣지 않은 꾸루꾸루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가루와 버터의 황금 비율에 천연 바닐라빈에 넣은 스콘이 있고요 초콜릿 마시멜로우 로투스로 만들어낸 쿠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보고 이게 롯데건지 청구건지 원래 로투스인지 맞출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아 시도해보셔야죠 그러면은 네 로투스입니다 포르투갈 방식의 정통 에그타르트도 있어요 제가 미국 갔다 들어올 때 파리를 경유해서 왔거든요 아 예 그게 제일 쌌어요 그러면서 파리에 잠깐 앉아있으면서 그러면은 파리 내가 들어가지 못해 공항에만 있긴 하지만 뭘 좀 사볼까 하고 마카롱을 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그 자리에서 안 먹고 네 가방에 넣어서 들고 왔죠 어떤 결과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카롱 분진을 들고 갔죠 저는 그렇죠 어 거기 묻은 노란 건 뭐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애의 노란 것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심지어 파란색 마카롱이 있었다는 사실 굉장히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헐 몇 시간 잠깐 들른 파리에서 마카롱을 샀고 네 걔는 이그러졌다 네 그 가루를 긁어서 먹었다 그 슬픈 기억을 가지고 저도 꾸루꾸루를 먹으려고요 네 일부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분들은 마카오나 홍콩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다고 평합니다 이 정도면은 무더의 기운을 낼 만한 당도 딱 좋은 당도입니다 액세스몰에서 꾸루꾸루 마카롱과 스콘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카라노조의 활동가 여러분들과 이번 주에도 함께 합니다 자 초짜가 노조를 만든다는 걸 비밀리에 하는데 실패한다 그 카라노조의 예는 뭐죠? 복합기를 들어봤더니 노동법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사측이 하는 1번 대응 사측 노조를 만듭니다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측 노조는 좀 뒤늦게 생기긴 했는데요 당연하죠 네 2024년 2월에 설립하겠다라고 빠르게 대응했네요 설립 예고를 업무 메신저에 이 노조를 사측 노조의 특징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아 저희는 그것도 몰랐네요 이 사람들은 뭐지? 조합원 가입 지원서를 입사할 때 받습니다 업무 메신저에 이러이러해서 노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노조 이름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업무 메신저에 아예 공표하고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럼 조합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지금 과반이라고 뭔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기는 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카라 노조가 과반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장 과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거 직전 주장 같은 거군요 우리가 이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노조 가입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성원 그래요? 네 그럼 거기는 막 대표가 노조 들어갑니까? 그 대표까지는 아닌데 저희는 사측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중견기업 급대는 인력풀에서는 그런 원칙을 지켜가지 않을 때도 있죠 파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측에 찬성하는 노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니 사측 노조라는 말도 어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사측 노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귀족노예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조어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자생한 노조가 회사 안에 생기고 나면 그 다음번에 생기는 노조는 보통 그 회사의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요구를 하는 노조가 생깁니다 그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노조들을 농어사들 사이에서는 그냥 쉽게 사측 노조라고 부르는데 정말 화가 나면 어영 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만 그런 조직을 만들라고 뱃속 DNA부터 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농무 전문가를 불러서 어드바이스를 받게 돼 있거든요 사측도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 찬성해줄 노조를 만드세요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돈을 주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돼요 로펌을 고용했나요? 전진경 대표 측이 그 노무법인은 두 곳을 매월 자문료를 내고 두 곳이나요? 네 노무법인 자문을 받고 있고 로펌은 또 지혜장님 고소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별도의 로펌이랑은 진행하는 게 따로 있는 거 같고요 민사용 로펌 따로 있고 노무법인 따로 두 곳은 대응용 노무법인이 두 곳이나 된다 뭐 어딘지 밝히실 필요는 없는데 유능한 곳이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노조깨기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노무법인이라고 들었어요 노조깨기 전문? 네 그러니까 노무법인은 보통 노조 측 전문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수임료나 자문료가 비싼 곳은 노조깨기 전문이에요 많이 격파해봤다 그럴수록 비싸져요 네 기본적으로 전문이라고 주장하면 비쌉니다 노조깨기 전문 노무법인에게 내는 자문료도 카라 후원 회원들이 보낸 돈입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매월 고정 자문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이걸 회원들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노조 측에서 계속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통해서 게시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노조 탄압 전문 인력들에게 주는 돈도 후원 회원님들의 돈입니다 라는 걸 저희 지금까지 들은 바를 정리하면 이제 큰 기업에 노조 생길 때 나오는 나쁜 일들이 거의 다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임순예 감독님의 아무 문제 없던 단체라는 표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림이긴 해요 지난주에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죠 카라가 이렇다는 건 카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서 카라가 그나마 건강해질 확률이 가장 높은 거다라고요 이걸 드러내고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못 그러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고 최근에 후원이 줄죠? 네 후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사측이 그걸 굉장히 저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세 분은 일단 김계옥 부장님은 여기가 첫 직장이 아니신 것 같고 어제 들어보니 두 분도 여기가 첫 직장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주장님부터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첫 번째 직장은 제약회사의 홍보팀에 있었고 아 주회장님도 홍보팀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과거 일이라 지금은 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직장에서 번아웃이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여행작가로 살았다가 여행작가 좋죠 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돈은 못 벌었지만 네 그래서 여행작가로 이제 그 잡지 같은데 기고하면서 1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3년 운영을 하고 야 정말 운이 좋게 코로나 전에 코로나 몇 달 전에 정리를 했고 익절이라고 하죠 네 주식용어로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쉬고 나서 카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라가 네 번째 직장 정도 됩니다 사무장 최민경 사무장님은? 아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을 했었고요 왜 갑자기? 몇 년이나요? 9년 정도 학교에서 9년이요? 네 교대 나오셨겠네요? 아니요 국어군문학과 교직을 이수하셨겠네요? 네 교육대학원 나왔어요 어머야 평점 4.3 넘으셨겠네 여튼 네 그렇게 하다가 기간제 교사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던 거고 네 일을 하다가 길고양이들을 아픈 고양이들 구조해서 직접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물권에 조금씩 발을 들이게 됐고 수업 시간에도 동물 얘기를 그렇죠 하고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보다는 동모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랑 더 얘기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 바닥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해보자 이래서 카라에 아예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교육 부장님이 지금 가봤죠. 제일 오래되신... 아니에요. 지혜장님이 제일 카라에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까지 하면... 아, 맞아요. 2년은 제일 오래되셨죠. 네, 12년. 맞아요.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그러니까 보통 봉사를 하면 토요일요일에 가서 뭘 하고 이 정도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여기에 아예 생계까지 던져버리는 분들은 이게 보통 좋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조직이 싫었으면 나갔다고. 보통 노조를 직접 만든다는, 어떤 노조를 직접 만든다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증거라고. 내가 이 조직을 못 떠난다라는... 카라를 자랑해주세요. 카라를 자랑해주세요. 카라를 자랑해주세요. 카라는... 뭘 잘했고, 뭘 제일 잘하고. 사실 카라의 제일 자랑은 구성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타고나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크게 타고난 복은 인복이거든요. 저는 확신할 정도로 인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서 동료들도 굉장히 잘 만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직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직장 동료들 중에 가장 훌륭한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네 군데 겪었으면 인간 다 알아보죠, 뭐. 그러니까 몹쓴 사람 높은, 높은 사람 있을 확률 높은 직장들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개하의 손님이라든가, 출판사의 에디터라든가 성격 안 좋기 좋은 사람들 딱! 다 겪어보셨는데... 홍보첨에 있었으니까 기자들도 많이 만났고요. 어우... 비려! 근데 카라가 동료들에서 해줬다. 네, 정말 이게 순수하다는 말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 이게 비난하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정말 칭찬의 뜻으로 정말 순수하게 이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정말 돌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저는 정말 느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노조를 만들기도 했고 저희가 노조를 만들면서 저희끼리 정했던 슬로건이 건행직이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 더 이상 카라가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떠나가는 게 너무 슬퍼서 그 동료를 떠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노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카라를 사랑하는 것은 카라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만들어가는 이 조직과 이 캠페인들이 너무너무 훌륭했고 너무 진심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서는 계속 잘해보려고 서로 이제 잘못한 점들을 서로 발견해주고 조언을 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래서 저는 약간 시민들 만나고 회원들 만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을 만나면 우리가 했던 캠페인 우리가 했던 그런 집회나 캠페인이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오랜 후원 회원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본 카라와 관련된 추억들을 얘기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고 힘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땐 그런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카레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지회장님을 평가해드리고요. 디테일이 없어요. 네. 구체적인 장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개시경 도살장 같은데 불법으로 개들을 도살하는 현장을 가게 되면 처음부터 경찰이나 공권력이 같이 가주지 않거든요. 증거를 저희가 잡고 여기에 이렇게 잔인한 동물 학대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해야 이제 그때 경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실 시민단체도 그냥 민간인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도 사실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여주도살장 같을 때 저희가 갈 때 갑자기 거기에 대한 정황이 포착이 됐고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이제 트럭에 실려있는 애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왔을 때 준비도 다 안 된 상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회원모금팀이나 사무실에 있던 사람 다 나와.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옷을 주장지선 카라 티셔츠를 갈아입고 활동복을 갈아입고 이미 퇴근 시간이 끝난 금요일 오후였는데 다 나와요. 그리고 공권력이 없으니까 쪽수라도 많아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퇴근하고 있어서 밥 먹고 있는데 빨리 와. 한 명이라도 지금 더 필요해. 그럼 밥 먹다가 와요. 그러면 다 또 카라 티셔츠 활동복을 입고 현장에 가는 거죠. 무슨 소방서는. 그런데 소방가는 화재 방지 옷이라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카라 글씨 하나 입고 가는 거죠. 면티를 하나 입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거기 갔을 때 현장에서 그 도살자가 뒤에 트럭에 개들을 실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을 뒤늦게 저희가 봤는데 그냥 누구도 뭐 말릴 틈도 없이 막아 이렇게 다 서로 외쳤거든요. 왜냐하면 그 차를 놓치면 그 차는 어딘가에 가서 그 개들을 도살할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몸으로 다 가서 막는 거예요. 지혜장님 아예 대자로 차 앞에 막고 계셨고. 지혜장님이? 네. 그리고 활동가들도 스크럽을 짜서. 말 잘 못하시는 걸 보고 다른 재주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아 포토제닉이에요. 활동가는 그 역동적인 사진이 진짜 잘 나와서 저희 캠페이너로. 그게 포즈를 잘 취해서 포토제닉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굉장히 빠른 판단력이랑 몸이 먼저 가니까 그 장면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리더를 보면 신나죠. 네. 그리고 이제 몸으로 막고 한 명이 못 막으니까 활동가들이 다 스크럽을 짜서 트럭을 이제 둘러싸죠. 이렇게 팔짱을 다 껴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도와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여기에 이 동물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와서 소유권 포기 받을 때까지도 이 사람이 계속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돗자리를 깔고 그냥 바닥에서 그 도살짝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런 현장을 갈 때마다 불평을 하거나 혹은 수당을 달라거나 이런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적어도 아니 뭐 당연한 잘 되는 주장인데 적어도 그 주장을 그 자리에서 할 것 같으면 스크럼 짜는데 참여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의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얘 걔들 데리고 갈 거면 우리를 죽이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된다. 카라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담당팀이거나 그런 걸 넘어서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순간에. 화이트 카라들이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에 나오는 행동들이나 모두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로 일치될 때 느껴지는 연대감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었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트럭을 이렇게 막으려고 둘러싸기도 하고. 네. 그 트럭을 실제로 트럭이 엄청 빠르게 후진해서 가는데. 네. 감사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가서 트럭을 잡은 거예요. 서로 저 차를 막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달려간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맞는 문장입니까? 인간이 무슨 달려가서 트럭을 잡아요. 하필 또 운동했던 분 두 분이 계셔서. 열심히 가서 막 막고. 달리기를 했었대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 저기서 마스크 쓰고 난감해하는 분이 사장님이에요? 강아지 죽이려는 분이에요? 아 그분은 경찰이셨어요. 경찰이요? 나중에 뒤늦게 하신. 아 경찰도 집에 있다 나오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112 부르고. 이때가 거의 밤 새벽에 주로 저희가 이분들이 오시니까. 경찰이라기엔 너무 팬시한 메신저백을. 공무원 아니에요? 프라다 아니야? 지자체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처음에 오신.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아 네. 이런 일이 종종. 많고. 많아요.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거 흥미롭네요. 그거 말고는 말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활동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랑은 이제. 카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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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랑은 이 현장이랑 또 다르게 이런 현장도 사전 조사를 해서 여기 달려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사전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밤샘을 했던 도살장이 있었고. 그 겨울에 그 도살하는 장면을 사실 그 동물은 저희가 구하지 못했어요. 도살하는 장면을 보고도 그거를 사실은 증거로 체증만 하고 그 동물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그거를 봐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같이 그런 현장을 갈 때도 사실 그것도 공권력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잠복해서 이제 차에서 숨어서 잠복해서 그 도살장이 불이 켜지고 개들의 비명소리가 나오고 개들을 태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 그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기다려서 체증을 하는 건데. 그럴 때도 같이 있는 동료들을 믿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할 수 없는 현장들인데. 그때 그 현장에서 그거를 찍고 있던 그 활동가분이 그 개가 이제 자지러지는 비명을 내면서 죽어가는 걸 저희가 몰래 찍고 있었는데. 정말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정말 추운 겨울에 손을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구하러 다시 올게. 그 말을 하면서 이거를 찍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옆에서 보고 같이 이걸 찍고 와서 그거를 다시 그 영상을 정리하고. 이곳을 그럼 우리가 언제 가서 남은 애들을 살리러 갈 것인가. 이걸 계획을 또 세우고. 그런 현장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런데 갈 때마다 사실은 오로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같이 가는 나의 동료들이 너무나 신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데는 가면 그 안에 도마 위에 칼이며 토막난 동물들 사체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람이 혹시 겁먹고 나를 두고 도망갈지 모른다는 불신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설사 내가 얻어맞아도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강한 신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카라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게 카라의 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내가 집에 왔는데 정말 죽을 일자상을 하고 와요 자주.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면 쉬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크게 되는 직장도 아닌데. 야근도 많고. 그런데 못 그만둘 이유가 뭔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직장을 여기 있는 세 분이 많이 다녀고 오셨으니까. 이런 게 팀워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직장 되게 드물고. 맞아요. 좋습니다. 김기욱 부장님한테 이걸 여쭤보죠. 지금 사무장님이 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본인이 가장 보람있던 순간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보람있던 순간들. 언성을 좀 높여주시겠어요? 너무 펄이 죽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랑하라고 하실 줄 알고 약간. 자랑은 뭐 안 하세요. 나이틀하게. 저는 자랑해야 되는 직업이 제 일이어서. 그렇죠. 홍보죠. 저는 이제 많은 외부인들을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라에 왜 후원을 해야 되는지 사실 설득하는 자리예요. 들어가자마자 모든 순간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해서 이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저도 동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어떤 다른 원래 하던 생계수단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왔다는 거가 저는 사실 처음 왔을 때 제일 이게 저한테 좀 위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에서 오시면 하는 말들은 카라는 어쨌든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는 점 그리고 저희 브랜딩 파워가 굉장해요. 그 비영리에서 거의 원 그 동물권에서는 거의 원탑이고 근데 이제 이게 비영리에서 사실 만들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이제 전공이나 직장인 그런 직종의 사람을 고용하기가 사실 어렵고 사실상 헤드헌터한테 맡기지 못하죠. 비용을 못 맞추니까. 맞아요. 비용을 절대 맞출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이제 회계감사인 원래 전 홍보팀장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는 사실 외부에서 그 전공자 입장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해내온 것들을 기업에서 항상 너무 높이 사서 결국은 우리랑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외부인일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팬데믹 전이라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그때 이제 임순혜 감독님이 대표셨어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이 말을 너무 꼭 하고 싶어서 손을 든 거예요. 어? 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랬는데 카라 브랜딩이 갑자기 너무 강력해졌고 메시지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변화되는지 나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막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맨날 오는데 노력해보세요. 네. 그때 대표님 그때 전 대표님 말씀이 아 우리가 불을 빨리 끄고 싶은데 3시까지 맨날 불을 못 끄게 하는 저 사람이 있어서 저런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 되고 있고 저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 불을 못 끄게 한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이제 임팩트가 강했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외부에 또 후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저 사람한테 갖다 줘야겠다. 사실은 이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분한테 이제 카라에도 연락을 하기도 하고 뭐 기업 후원권이 있으면은 이제 외부에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홍보 콘텐츠 만드는 사람은 그 콘텐츠의 결과물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의 헌신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랬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전업으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머릿속의 판단 이전의 판단 같은 게 오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저를 여기에 대던 맞아요. 그분이 실제로도 이제 봉사자일 때 이제 컨택을 가끔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지원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해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시작하게 되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외부인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브랜딩을 도대체 누가 하냐. 그리고 너희의 이 잘하는 활동들이 다 너무 잘 보인다. 근데 또 어쩔 때는 참 글이 절절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글 누가 썼어. 글은 이제 활동가들이 주로 다 쓰지만 그 홍보팀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렌지 광고도 뭐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고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력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소개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뭘 하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열띠게 일을 할 때 게시경 집회 같을 때 진짜 다 광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걸 해야 돼. 더 이걸 해야 돼. 사이즈도 더 크게 만들어. 우리 힘든 건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에요. 막 진짜 탈진할 날씨인데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얼음물 사죠. 밥도 안 먹어도 돼. 나름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방송이 노동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노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희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필요해. 라는 말이 나오는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돈이 채워주지 않는 가치를 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절대로 이걸 못 채워주죠. 맞아요. 이게 그 되게 가슴을 되게 웅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근데 같이 다 미쳐있는 게 저는 항상 너무 값지다고 느꼈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 베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사실 시너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사실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그래서 나는 이제 원래 브랜딩을 하던 사람이니까 소스를 어떻게 써서 이렇게 믹스처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막상 조직에 들어와 보면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사측에서는 계속 이거를 아니야 모이지 마. 아니야 모이지 마. 너희들끼리 뭔가 하지 마. 약간 이러니까 사실은 많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결국 개선해서 그걸로 말미야마 이제 또 동물권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들고자 저는 사실 지금 있는 거긴 하거든요. 부장님의 논지가 그 회사 경영 철학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단체는 아무리 비대해져도 누가 부자가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사회가 바뀔 뿐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게 다행인 게 지난주 얘기에 대한 아주 충분한 보론이 되네요. 홍보 담당자는 인테그레이팅 업무니까 더더욱이 조직 분위기 냄새를 제일 빨리 맡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주 얻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유능한 사람이 보통 노조 먼저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노조 필요성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카라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지회장님이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외부 고객을 만나는 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 조직이 실제로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뭘 하면 좋고 이런 것들 후원 회원들을 그냥 노조 만나기 전에도 만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부장님처럼 외부 활동이 본업이 아니시더라도 노조를 만들고 나서도 후원 회원들과 소통이 됩니까? 저희가 SNS를 개설을 했어요. 노조 소셜 카라지회 SNS를 개설해서 저희의 응원 메시지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무장님이 읽어주셨고 아, 있어요? 뭐? 준비하셨구나. 네, 좋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후원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 받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보내주신 메시지들, 감동 메시지가 많았어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에 이끌려 카라를 후원하고 가족을 만나게 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에 감히 대리만족해온 지도 5년이 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활동가 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활동가 분들에 대해서 염려해왔는데 이렇게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니 어쩐지 든든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에게 카라라는 보호막을 한 겹 두르듯이 활동가 분들에게도 노조라는 보호막이 한 겹 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또 탈퇴했다가 노조 결성을 듣고 다시 후원 가입했다 이런 또 그런 특이한 응원 메시지도 있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긴 하죠. 고수겠죠. 안녕하세요. 노조 결성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노무사시네요. 저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랫동안 정기 후원을 했다가 몇 년 전에 카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을 취소했다가 다시 후원을 했습니다. 다른 동물단체와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던 걸 알고 있어서 후원을 갈아탈 수가 없었네요. 노조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안도가 되었습니다. 노조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 재밌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것들을 향유하면서 그건 소비일 수도 있고 기부도 소비니까요. 그러면서 대리만족하잖아요. 그 대리만족의 과정에 언제나 저 업무의 뒤에 누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늘 있더라고요. 그거 저렇게 구체화시키는 분들이 계시고 슬픈 건 노무사쯤 되니 저런 일에 관심이 많은 노무사쯤 되니 다른 동물권 단체가 더 나쁘다는 걸 아시는 거지 보통은 모르시잖아요. 옛날 한국 어르신들의 마인드 아니에요. 큰 소리만 안 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큰 소리도 안 난다는 건 찍소리도 못 한다는 건 그걸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오늘 시간에 제일 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제일 하면 좋은 얘기는 뭐냐 지금부터는 사칙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만약에 일반 기업이 투자자라고 칩시다. 근데 매출이 덜 나와요. 그럼 노조를 족치나요? 아니죠. 이사진을 족치죠. 그런 이사진이 되시는 거예요. 카라에 후원하면 좋은 점을 소개해 주세요. 엠버서드야 엠버서드 노조가 아니라 지회장님? 일단 후원 회원들 메시지 읽어주신 것처럼 저희는 최소한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는 거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유일한 단체 아니에요? 유일하죠. 동물권 내에서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 현재 저희가 건강한 조직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건강한 조직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열렬히 떠올리죠. 울벌어가지고 일부 휴지 뺐어요. 아 네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동물을 많이 구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고 그 동물의 삶 자체를 개선하는 것 그게 사실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케어 확산 사태를 겪고 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걸 카라는 잘할 수 있다. 네. 사실 그 케어 사태에서도 활동가들이 스스로 케어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좌절됐고 저희는 그걸 그래도 케어의 노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동물권의 향후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권이 한 단계 더 진보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 회원들이 떠나지 않고 저희를 계속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저희 투쟁 부장님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일단 뭐 닦으셔야 이제 카라에 후원하면 좋은 점 아주 많은데요. 제가 늘 항상 말하던 거를 사실 요새는 제가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기업을 만나고 후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한 어느 기간 동안은 아 이렇게 말해도 될까? 내가 진짜 우리 믿고 후원하시라는 말을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요새는 더 당당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이겨내서 정상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후원하면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아요. 이게 돈이 아니라 카라가 이미 쌓아온 업적들 노하우? 네 노하우 그리고 해낸 일들 그리고 새로 개척한 파트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캠페인 파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내부에 있는 활동가들이 다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단체들보다도 특화되어 있는 파트가 많다고 생각해요. 모든 파트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물들을 구조하는 일도 잘할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세 분도 다른 단체에는 없는 포지션들이세요. 맞아요. 번호 보러 가면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저희가 반려동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시동물, 전시아생동물 파트 그리고 정책, 계속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그리고 회원 같은 경우도 계속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을 계속 양산하고 단순히 그게 저희에게 후원을 하는 회원들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계속 확산하는 운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동물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매해 10월 달에 열리고 올해도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권, 생명 감수성, 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여지를 주는 컨텐츠인 거거든요. 문화 확산 운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단체는 사실 국내에 저희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그걸 다시 더 확산하고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가 사실 저희가 증인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 동물영화제 오래됐죠? 네. 7회. 올해 7회. 최초에는 뭐 전임 대표님이 기획하셨을까요? 네. 임순예 감독이? 네. 근데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집행위원장을 사임하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다 나가셨고 그건 뭐 비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카라를 사랑했다면 저는 사임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카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임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7회차의 새로운 영화제가 얼마나 더 잘 또 열릴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내부에서 그래서 일단 후원하면 좋은 점들은 이런 것들을 다시 저희가 잘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조를 만들었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 진짜 피터저라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잠들기가 무서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르고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일에 계속 대처해야 되는 게 사실 일반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다시 집에 가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지금 저희 모두가 너무나 강하게 본딩되어서 싸우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동물권과 관련돼서 가장 넓은 분야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는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왔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가장 많이 길러났다. 우리가 맞습니다. 똑같이 돈 쓰면 한 줄되는 가치는 카라가 제일 센 편이다. 노조가 앞으로 잘 풀어낸다면 다녔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아.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개와 고양이가 빡센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마다 거지같이 키우는 사람이 있고 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를 개와 고양이는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평생의 파트너라서 비교군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처럼 매일같이 산책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뒷담을 깝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원칙 중 하나. 바닥이 조금은 폭신해야 됩니다. 개와 살려면. 개가 그걸 귀신같이 선호하더라고요. 대리석 바닥. 비싼 집. 이런데 개들이 먼저 늙어요. 슬개골 탈구를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지만 개한테 대리석 위에서 달리지 말라고 해서 달리지 않진 않잖아요.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달리게 해야죠. 달리지 못하게 할 순 없잖아요. 강아지를. 개는 달리려고 태어났는데. 근데 인간은 그런 멍청한 선택을 허구한다랍니다. 날씬해지려고 굽는다거나. 그럼요. 먹기 위해 태어났는데. 네. 애견 매트를 깔아줍시다. 아무리 긁어도 웬만해서는 상처가 나지 않는 강한 내구성이 있고요. 거기 칼질만 안 하시면 웬만하면 고양이들도 버팁니다. 오. 물을 쏟아도 오줌을 쏴도 문제없는 완벽 방수도 됩니다. 테스트 완료. 또 몸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을 통과한 안전함이 있습니다. 애기용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모던한 패턴을 갖추고 있어요. 러그형 폴더형 모양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우울한 날 너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에서. 네. 바닥에 뽀로로다. 바닥에 뽀로로요? 네. 애기용 매트. 네. 아. 쟤는 늘 웃어서 싫다. 아. 눈이 딱 들어가면 마주치는 거죠. 네. 난 웃고 싶지 않은데.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불쾌하거든요. 일상이 힘든 사람들. 아. 그렇죠. 그럼 노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렇죠. 뽀로로는 늘 꿈을 이루고 있죠. 네. 아이들용 매트로도 좋습니다. 뽀로로를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죠. 애견 매트.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애견 매트.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를 좀 짧게 얘기를 해보죠 비정규직 활동가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노조에서 올라오던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저희가 6월 4일에 앞에 얘기했던 회계비리랑 골드바 사건 그다음에 동호폭행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6월 4일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6월 5일 오전에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일 앞줄에서 사측말 잘 들으면 정규직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활동가가 정규직 전환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그 피켓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처음에 채용이 돼서 사측으로부터 사측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어감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바 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분이 느낀 거죠 이걸 직접 나와서 목소리를 내셨던 비정규직의 활동가께서 그 다음 날 다음 날 오전에 동투자마자 출근하자마자 7월 15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7월 15일로 너의 계약은 만료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근데 카라가 메시지는 분명하네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얘기에서 카라 사측이 인사관리에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계약 종료나 계약 연장을 통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연장을 통보하기도 하고 계약 종료일 직전에 그냥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일이 그냥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6주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너 계약 종료다라고 얘기한 거는 정말 메시지가 명확한 거죠 보통의 회사에서는 권장되는 태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 종료는 일찍 알려줄수록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 그러던 회사가 갑자기 그러면 날짜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집회에 참여하셨다 집회에 참여한 비정규직은 그분이 유일했습니까 얼굴을 밝히지 못한 앞줄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분은 유일했습니다 그러면 사측은 정황은 분명해 보이네요 사측이 전날 받고 얼굴 내민 사람 중에 비정규직 있네 어떻게 처리하세요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기자회견에 사측 국장이 와서 사진을 다 찍어갔거든요 국장님? 네 국장이 많은가 봐요 그 국장이 4명이요 4명입니다 아무튼 사측에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와서 사진을 찍어갔다 네 그럼 뭐 YTN 보고 하면 될걸 굳이 뭐 저희가 라이브도 다 했는데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승현 살리기 본부 운동본부 그분의 성함이 이승현씨 네 아 근데 밝혀도 되나요? 본명은 이미 SNS에 다 올라가요 이미 다 소셜을 깠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승현 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건 산 거예요 이승현 살리기 운동하려고 좋아하네 본부를 만들었어요 따로 티셔츠에 리라고 써있지만 저건 사실 데님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리폼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끼워들었는데 네 이 이승현 활동가가 저희 모르게 혼자 이제 한 몇 달을 고민을 했대요 노조를 하고 있는 선배 활동가들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제 비정규직이라서 공개도 못하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나는 계약이 어차피 종료될 텐데 그러니까 의기는 올라와 있는데 고민이 길어지는 때가 있죠 비정규직이면 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비정규직인 활동가들은 좀 숨겨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당하게 또 징계나 뭐 어떤 절차가 있을 테니까 본인들 리스크는 더 크다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좀 숨겨주고 있는데 그게 굉장한 부채감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를 모르게 그날 나는 저걸 꼭 들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제일 앞에 본인이 선 거예요 아 노조도 모르게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부담 줄까 봐 그 피켓을 고르고 첫 줄에 서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그냥 뒷줄에 숨어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제가 너무 우느라고 여기를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서면 안 된다는 거를 약간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죽을 상이셨군요 진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섰다고 해서 근데 사실 제가 그거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막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섰다고 하면 그걸 이승현 씨도 이미 이해하고 들어가셨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활동가가 사회 초년생일 때 사실 카라에 처음 왔고 봉사를 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일을 잘해서 계약직 활동가로 체형이 됐었어요 먼저 그래서 일을 2년 정도 입양센터에서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좀 이제 힘든 애로사항들이 이제 업무적인 건 아니고 내부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것도 역시 좀 생각이 깊은 친구라 저희한테 또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퇴사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에 총회 업무 때문에 다시 이제 근무를 계약직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근데 그 업무를 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게 어때 이런 제안도 받았었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맥락과는 전혀 다르게 정규직 얘기가 막 오갔던 일을 잘하는 일을 인정? 네 그리고 그 일에 맞는 활동가를 그 기자회견이 있고 바로 다음 날에 사실은 기자회견이 있는 날에 저는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활동가 당사자 말고 이제 사측 인사분께서 결정은 아마 그 기자회견 날 오후에 났던 것 같아요 통보를 그 다음날 오전에 하려면 그 전날 오후에 결정이 나야 되니까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죠 여기 계신 분들의 추측이 맞다면 그래서 충분히 위계질서가 수직적이 된 구조라면 단 한 사람의 리액션으로 인해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 빨리 움직이니까 수직적인 구조의 단체는 날려! 기분 나쁨죄 기분 나쁨죄 이분을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 이제 조금 이해하겠네요 청년은 원래 간을 배 밖으로 내놓기 전에 계산을 되게 많이 하죠 왜 노조한테 숨기고 나서셨는지 알겠네요 네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노조 가입을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생각하면 좀 원죄가 있네요 맞아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가 항상 몰래 접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퇴근길에 따라 붙어서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인가요? 계웅님? 지금인가요? 지금 해야 되는 때인가요? 그리고 바로 해서 주셨어요 사실은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위치가 이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좀 최대한 보호하자 주의였어서 좀 나중에 후발에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바로 당연히 할게요 라고 했었고 그리고 원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도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김계욱이 저렇게 부당해고 당했으면 아무도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아 그렇죠 승현님이었어 그렇죠라뇨 아까 제가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승현님이어서 인터뷰를 쌓은 증거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너무 미안해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선배 활동가들이 힘들고 일을 부수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채감이 계속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그 부채감이나 미안함은 지금 가져야 될 게 아니고 우리도 당신이랑 같이 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구원하는 그림이다 절대로 미안함이나 감사함을 갖지 말아라 지금은 일단 같이 우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을 제가 잘 알아요 윈팩이 찌는 게 너무 싫고 우리가 지금 너무 지쳐있고 힘든데 내일까지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 걱정이라면 그런 걱정을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설득이 됐던 거여가지고 저희가 좀 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노조가 마음에 안 드는 감독님의 농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우 재밌어 세상 재밌어 자 끝으로 그렇게 듣고 있으니 저도 부럽네요 직장인으로서 저렇게까지 지키고 싶은 조직을 살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서 당연히 전 남 얘기라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대신 체험해드릴 가능성이 제로니까 다만 부럽기도 하다는 겁니다 카라한테는 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나서서 이 난리를 친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이 말씀이 조합원들한테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카라한테도 칭찬인 게 그만한 조직을 만들어 온 영향 있는 단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놓은 조직 그건 경영진이 누구였던 꽤 유능했던 거죠 그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대표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류의 오호라는 사회생활이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건 어느 지표에도 나오지 않지만 후원자는 압니다 어떻게 냄새 맡는지 알아요 뭘 잘했는지 그 부분만 딱 알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런 후원자들은 자발적으로 막 호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갑 열어놨어 괜찮아 이런 분들이 카라 노조를 직접 후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끝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응원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도 되나요? 안 그러실 거면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응원 투쟁기금은 농협 351-1298-9932-03 전국민주일반노조서울본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라 없어요? 저 계좌 이름에? 네 민주노총일반노조에서 아 일반노조에서 받는 아 또 믿을만하네요 네 각 지회로 통장을 하나씩 지회마다 통장을 하나씩 개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투쟁기금을 그 통장 내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입니다 서울지방에서 농협 뽑으면 보통 계좌가 351로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농협 351-1298-9932-03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서울본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식도 받고 있는데요 저 간식 얘기하기 전에 거기다 후원하면 카라한테 온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저희만 쓰는 통장입니다 카라 지회만 쓰는 통장입니다 카라 지회만 쓰는 본노조 상위노조의 투쟁기금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일로 보내면 카라노조의 활동에 쓰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식은 왜 받아요? 간식은 저희가 힘내려고 받습니다 응원의 의미로 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100일 조금 넘게 이어가고 있어요 주말 빼고는 노조 전임자 없죠? 없습니다 전임자가 없어서 그러면 시간 따로 내든지 연차로 쪼개든지 해야 되는 거네요 점심때 피켓팅 하신다 그래서 막 밥을 간단히 먹고 쪼개서 점심때 돌아가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어서 간식 보내주시면 점심 겸 그것도 나눠 먹고 그러고 있어요 에너지 밸런스 같은 거? 네 비건으로 근데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 말 하면 꼭 고기로 보내자 아 안돼요 큰일납니다 그럼 아 그러네 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해주시면 훨씬 쉬워할 것 같아요 간식을 받고 있다 주소 다시 한번 편지도 좋습니다 사랑의 간식은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카라 더불어순센터 카라 노조 앞이나 파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수리홀로 1409 카라 더불어순센터 카라 노조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리홀로 네 수리홀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카라 더불어순센터 카라 노조 앞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수리홀로 1409 카라 더불어순센터 카라 노조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센터가 두 군데라서 네 센터는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카라 노조 앞만 써주시면 맞습니다 아니면 딴살먹는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꼰대의 조언은 듣기 싫잖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다 노조 만들어보신 분들 참 많이 만났는데 이 양반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몇 개가 해결되면 해피리 에버 애프터인 줄 알고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다들 정말요? 네 시작이고 계속해서 비슷한 난이도인데 충격은 새로운 새로운 미션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또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뉴스에 나오락 말락 하시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또 보시는 날은 꽤 우울한 날입니다 카라 지회의 고현선 지회장 최민경 사무장 투쟁 부장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게 적당한 조언이에요 이게 왜 이런 직함 처음 듣거든요 김계옥 투쟁 부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라한테 온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저희만 쓰는 동자입니다 카라 지회만 쓰는 동자입니다 카라 지회만 쓰는 본노조 상위노조의 투쟁기금 알겠습니다 그럼 일로 보내면 카라노조의 활동에 쓰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식은 왜 받아요? 간식은 저희가 힘내려고 받습니다 응원의 의미로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지금 피켓팅을 100일 조금 넘게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주말 빼고는 모두 전임자 없죠? 없습니다 네 전임자가 없어서 그러면 시간 따로 내든지 연차로 쏙이든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점심때 피켓팅 하신다 밥을 간단히 먹고 쪼개서 점심때 돌아가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어서 간식 보내주시면 점심 겸 그것도 나눠 먹고 에너지 밸런스 같은 거? 비건으로 근데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 말 하면 꼭 고기로 보내주세요 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아 그러네 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이해해주시면 훨씬 쉬워할 것 같아요 네 간식을 받고 있다 주소 다시 한 번 편지도 좋습니다 사랑의 간식은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카라 더불어숌센터 카라노조 앞이나 파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수리홀로 1409 카라더범센터 카라노조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리홀로 네 수리홀로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카라 더불어숌센터 카라노조 앞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수리홀로 1409 카라더범센터 카라노조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센터가 두 군데라서 네 센터는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카라노조 앞만 써주시면 맞습니다 아니면 딴 사람 먹는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꼰대의 조언은 듣기 싫잖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다 노조 만들어보신 분들 참 많이 만났는데 이 양반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몇 개가 해결되면 해피리 에버 애프터인 줄 알고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다들 정말요? 시작이고 계속해서 비슷한 난이도인데 충격은 새로운 새로운 미션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또 크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뉴스에 나오락 말락 하시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또 보시는 날은 꽤 우울한 날입니다 카라지웨이의 고연선 지회장, 최민경 사무장 투쟁 부장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게 적당한 조언이에요 이게 왜 이런 짓 하면 처음 듣거든요 김계옥 투쟁 부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56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XSFM의 송령인 예증의 정치클럽 송령? 그렇습니다 자취를 허합니다 네 와 겁나 일하나저라나 하지 않지만 네 군신관계는 분명하다 조공을 바치러 오실 것입니다 예증의 정치클럽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7월 한 달 동안은 이번 주와 지난 주에 카라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모실 새로운 회사의 노조는 모두 노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아주 귀감이 되는 레퍼런스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 네 우리가 이제 SPC 이후로 7년간 그 알실이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우죽순 생겨나는 새로운 중견기업들의 노조를 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 방송 좀 듣고 가셨으면 이 고생 안 하셨을걸 꿀팁이 필요하죠 어떤 분야든 네 락앤락 지회장님이 아주 많은 팁들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 양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풍부한 경험 네 다음 주 토요일은 락앤락 노조 지회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권조 에디터와 유피디였습니다 오늘 56회 그것은 알기 싫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계신 여러분 비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안녕히 계세요